정말 좋은 영화 대호 VIP 시사회에 초대돼서 왔는데요. 저도 굉장히 긴장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. 좋은 배우님들 연기 잘 감상하고요. 좋은 영화 잘 보고 가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대호 왔고요. 재밌게 보겠습니다. 영화 잘 되시길 기원할게요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오늘 대호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. 조선 마지막 호랑이의 생새가 갈린 영화로 알고 있는데요. 재밌게 보다 가도록 하겠습니다. 대호 화이팅! 네, 대호 대박을 기원하고요. 그리고 영화 잘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민재 씨랑 대호 보러 와서 너무 영광이고요. 좋은 영화라는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. 자, 대호 화이팅 할까요? 하나, 둘, 셋. 대호 화이팅! 네, 대호 화이팅입니다. 잘 보고 가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시사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정말 재미있게 잘 보고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대호 정말 재미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대호 화이팅! 감사합니다. 네, 대호 대박 나십시오. 민식이 형을 비롯해서 여러 연기자들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. 뉴의 영화죠? 대박 날 겁니다. 고생 한 만큼. 네, 끝까지 힘내시고 대박 나십시오. 네, 오늘 대호의 시사회 이렇게 왔는데요. 오늘 특히 저희 회사 식구분들이 많이 오늘 참여를 해요. 특히 최민식 선배님은 말할 것도 없고 라미란 누나와 정석원 형이 또 출연하는 대호. 저도 촬영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 네, 너무 기대했었던 작품이니 만큼 오늘 너무 기대가 되고요. 오늘 재미있게 잘 보러 가겠습니다. 대호 화이팅! 감사합니다.